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영어 독해 2강 12번 윗글의 소재는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다 라는 소재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 마지막 12번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특징 공유라는 표현에 우리가 핵심을 맞춰서 공유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닥 차이가 없이 조금만 차이 밖에 없다 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basic characteristics 기초적인 특징인데 shared by human and other animals shared라는 단어 들어서 공유니까 그닥 큰 차이가 이 사람은 뭐 나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in the 15th century bc before christian era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원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스는 프로나운스 됐어요 그리스 철학자가 선언했다 그래서 여기서 땡땡 땡땡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 직설학법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대점차의 사실 혹은 에서 땡땡 전체 사실을 선언했다 자 인간이란 것은 human is a measure measure 측정 척도의 기준 명사로 잡았습니다 보호로 들어갔구요 자 인간은 척도인데 of all things 모든 사물에 대한 척도 이라고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자 우리는 음 아 해서 보호가 이 까지가 아니고 프로나운스 이 까지 일단 묻곤 하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저로 이 까지 전체가 목적으로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이다 기준이다 라고 선언했다 자 여기서 풀어서 설명해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자 우리는 feel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필요한데 수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분사 feel entitled 그래서 수동으로 들어갔게 잘못됐네 feel entitled는 과거분사 수동의 뜻이지만 품사로는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잡는게 수동이 아니구도 좋습니다 과거분사 이렇게 처리해 놓구요 자 우리는 자격이 부여되게 부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to ask을 좀 약간 의역해야 돼요 to ask the word 그러면 요청하는데 세계에게 묻다 뜻으로 가도 되구요 자 자격이 부여된 것처럼 느끼는데 to ask 하는 것을 억지로 목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to 이하의 사실을 자격 부여되어지게 느껴진다 그래서 또 ask the word 세상에게 자면은 묻는데 자 what good are you 너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니 어 사실상 여기서 뭐냐면 너 무슨 소용이 있니는 나의 빗대여서 어 나랑 비교했을 때 니가 쓸모가 있을까 요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 좀 건방진 요런 말이죠 사실상 자 그러면은 이런 자격이 부여되는데 너가 쓸모가 있니라는 질문을 자 우리는 we humans에요 사실상 우리는 가정한다 자 that we are the world standard 자 이제 아까 standard 요 표현도 아까 조금 빠진 것 같은데 measure 요 부분 있죠 척도의 기준이랑 요 표현하고 standard란 표현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어휘 추론 문제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요 부분 standard가 기준이 되는구나 자 인간에 빗대어 봤을 때 모든 사물을 어떻게 인간에 빗대어서 판단하려는 기준에 약간 좀 에로건트한 건방진 경향을 가진다 자 대시 앞에 나오는 스탠다드에 대한 보호 다시 동격으로 설명 들어가요 대전체처리 자 기준인데 all things 모든 것들이 자 슈드 bpp 조동사 bpp로 비교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아 되게 건방진 사고방식이죠 자 그러면 search assumption은 여기서 그러한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럴 땐 다시 한번 요약해줘서 인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추정은 자 make 보이자마자 우리 떠올려야 되는건 make 목적어 목적격보호 사역동사 목적어 자 목적격보호에 오볼룩이 동사원형으로 들어갔다는거 자 만드는데 뭐 허락하는데 뜻이죠 우리가 간과하도록 자 lot money 자 간과하다 무언가를 깔보도한 뜻은 셀 수가 없으니까 뭐 지혜 우리 아 뭐야 갑자기 말입고 불가산명사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많은 것을 우리가 간과하다 말은 아 잘못보게 만든다 자 그 다음 ability set to make us human 그 다음 능력들이 주워요 복수적으로 음 자 여기서도 잘못 표현이 해놨는데 여기 all이 여기서는 사표구 구조로 들어갔고 여기서 동사가 복수 동사가 복수 들어갔다는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구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다시 복수 복수 일단 요거 잡아놓구요 자 다시 보시면 abilities 가 주어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exist 여기가 복수 동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일단 다시 보시면 자 능력들인데 자 said to 어 에서도 동사로 잡아놨는데 과거분사에요 과거분사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묶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서 자 여러분 보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있네요 자 능력인데 자 said to make us human 까지 자 여기서도 우리가 5형식의 구조로 자 능력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과거분사가 자 능력인데 said to no 에서는 아 투가 즉 소동사 may의 뜻으로 들어간거에요 자 그래서 아마도 말해지기를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해석하면 자 make us human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지금 동격의 보호로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진다고 어 말해지는 아마 그러한 능력들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보호로 다시 예를 들어 쓰더라구요 자 이런 능력들에 대한 예시로 empathy 공감 그리고 communication 자 의사소통 사실상 communication ability죠 여기서는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든가 자 그립 슬픔 혹은 툴메이킹 도구 제작이라든가 on on etc etc 기타 등등에 관한 능력들은 자 all은 지금 강조구조로 모두 다 자 exist가 해서 복수동사 자 exist에 s 들어가면 안되요 여기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서 능력들이 주오고 복수로 이렇게 들어갔다 표시를 다시 한번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존재하는데 자 2가 해서 전치사에요 그래서 bearing에서 ing 가 아니고 의사는 동명사가 아니고 bearing degree가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목적으로 다양한 정도로 존재해왔다 자 among other minds에서 other minds란 말은 여기서 인간이 아닌 다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자 마인즈는 지능을 가진 sharing the words는 우리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마음들에 sharing이 뒤에서 지금 마인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사실상 다른 동물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에도 다양한 정도로 어느 정도는 방금 전에 우리가 예시를 들었던 공감 의사소통 슬픔 혹은 뭐 도구 제작 기타 등등이 있어 왔다 인간만이 유일한 가치의 척도는 아니다 자 그 다음 with us 까지 우리가 세계를 공유하는 자 거기에 대한 예시로 동물들인데 동물들이 여기서 사실상 other minds랑 똑같다는 거에요 동물들이랑 other minds랑 똑같다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동물들인데 with back bones 척추를 가진 동물들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는 땡땡 이렇게 해서 지금 예시로 fishes 어류죠 자 그 다음 amphibians 하면 양소류 reptiles 파충류 다 뼈가 있죠 지금 뒤에 birds 조류 그리고 mammals 포유류들은 모두다 또 강조구죠 자 실제 주호는 지금 animals가 share 해왔다도 복수 S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복수동사 자 여기서 공유하는데 same 위에서 중요한 단어는 똑같은 기초적인 skeleton 골격을 자 그 다음 organs 멘스 조직들을 자 너브스 시스템하면 신경체계들을 그래서 목적어 1번 2번 3번 들어가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네 hormones 호르몬과 behavior 행동들을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 목적어 여기 여기는 목적어 5번인데 지금 4번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약간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때다 공유해왔다는 말은 비슷하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자 justice 구조로 시작할 때는 컴마까지 슉 가서 어디까지 위까지 똑같이 뜻입니다 자 다른 모델인데 자동차에 각각이 각각의 자동차 모델들이 have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엔진을 엔진이랑 지금 비교하는게 아까전에 말했던 여기 스켈레톤 너버스 시스템 이런 거랑 대조 구조에요 엔진과 drive 동력 트레인은 전달체계 혹은 4Wheels 4개의 바퀴 문들 그리고 좌석들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방금 전에 이게 똑같이 이런 모델들이 각각의 파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다른데 다른데 주로 인텀스 오브는 뭐뭐의 관점에서 우리의 외부의 윤곽의 관점에서 외부의 윤곽이란 말은 겉모습만 봤을 때 뜻이죠 겉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자 그리고 어퓨 몇몇의 내부 트위크는 뭐냐면 우리가 트위크가 약간 살짝 바꾸다 이런 뜻인데 변경 수정에 관해서만 똑같다 자 하지만 자 Like Naive Car Buyer 자 순진한 자동차 구매자처럼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ee Only Animals Buried Exteriors 가 Outside Control 와 똑같아요 자 외부에 다양화되어진 겉모습만 본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살짝 바뀐 거에만 주목하고 내부가 똑같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내부 조직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 그래서 애니멀스의 복수형일 때 소유격의 어프스러피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답이었는데 답은 아까 다시 다시 보시면 조금 올라가서 자 이 부분 자 오버룩이 빈칸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간과하게 만든다 A lot 많이 간과하게 만든다를 다시 적어놓은 답을 살펴보면 fail to see 보는 것을 실패하는데 우리가 share 공유한다는 것을 그래서 share도 중요하다니까 same이라고 표현했었죠 우리는 아까 basic trace 기초적인 특징인데 with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 공유한다는 사실을 실패한다 주제 주제 구문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가정하는데 우리가 세 개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우리가 간과하게 만든다 그래서 야외상 벗정도가 들어가지면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뒤에 주제 결론은 우리가 살짝 어떻게 외부의 윤곽에서만 다르고 내부에 살짝 변경된 부분에서만 다르지 거의 똑같다 라는 주제 그래서 핵심 소재는 인간과 다른 동물이 공유하는 기본적 특징 거의 basic characteristics shared by human and other animal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강 12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이핑을 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세번째 아마 링크에다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 12번에서 마무리 짓고 다시 3강에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